하여튼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청원 청원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의견들 또 그 외에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 드릴게요. 근로자들을 옥죄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급여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.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하루 12시간 일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. 근로시간이 줄면 고용인원을 더 늘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. 네티즌 의견도 좀 볼까요? 아이 데리고 퇴근해서 같이 식사하고 산책하고 좋을 것 같다. 가족분하고 저녁 있는 삶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. 네. 저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시는 분도 있고 네. 문화강사를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봐요.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. 네.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또 드러내셨습니다. 지금 화면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 사회가 큰 변화의 길목 앞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다이어트